예를 들어, 인생 죽을 때까지 내가 10집을 낸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그 앞에 1,2,3집의 그 어두운 무드를 한번 중화시켜주는 포인트가 필요했던 거죠.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의 기점에서 필요했던 앨범이고 더 이상 약간 솔직히 1,2,3집 때 많이 뭐라고 했잖아요. 약간 어두웠잖아요. 그래서 그걸 중화시켜주는 앨범이 필요했고 이번에는 좀 뭔가 단순히 힙합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앨범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. 전혀. 그래서 그런 뭔가 되게 팝스러운 사운드가 좀 나한테 필요했고 한번 약간 쉬어가고 사람들한테 조금 사랑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4집을 약간 기획했죠. 처음부터. 그리고 내가 쓰던 소스들이나 되게 3집까지만 해도 되게 많은 소스들이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다 배제시키고 그렇죠. 왜냐면 내 앨범 전체 커리어를 봤을 때 앞으로 막 10집까지 낸다고 봤을 때 여기서 내가 계속 화만 낼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약간 내가 1집, 2집, 4집까지 앨범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4집까지의 앨범을 어떻게 낼 수 있었지 하니까 너무 주변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많길래 그 사람들한테 좀 보답하고자 좀 사랑을 베풀고 좀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내고 싶었죠. 아무튼 그런 이제 기획에서 출발한 앨범입니다. 아무튼 그런 기획에서 출발한 앨범이고 그리고 사실 되게 속상한 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진짜 막 엄청난 힙합 바이브를 담은 앨범을 내고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뭔가 이런 무드의 앨범으로 사람들이 난 이런 감정도 갖고 있어.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만 뭔가 뒤에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위로를 주고 싶고 편안함을 주고 싶고 약간 사랑을 주고 싶은 앨범에서 너무 과한 소스들의 사용은 약간 그 감정이 전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약간 사용을 좀 배제한 트랙들이 많았죠. 다음 시간에 봐볼까? 다음 시간에 봐볼까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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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질문을 좀 보고 있어요. 음.. 저는 이런 건 별로 없어요. 그냥 지금까지 뭐든 넸던 앨범이 뭐 다 같은 사.. 다 제가 잠깐만 이거 내가 고정해놓고 좀 이따가 대답할게요. 음.. 다 제가 낸 앨범이잖아요. 그리고 다 제가 생각해서 기획한 앨범이고 다 내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여졌고 다 내 앨범이기 때문에 다 제 거기 때문에 순위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앨범에 기차 사운드가 많이... 일단은 피아노 사운드 자체가 물론 되게 경쾌하고 밝게 연주할 수도 있지만 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간적인 소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아노의 공간적인 소스들이 좀 차용이 되면 아 그 이펙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뭔가 슬픈 느낌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코드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되게 슬픈 느낌이 많이 나서 기타 사운드는 오히려 좀 공간적인 느낌이 들어가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저는 느껴서 이번엔 기타 사운드를 많이 사용을 했죠 또 봅시다 질문이 특이하네 이번엔 한 30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그 32위인가 까지 했던 것 같아요 멜론 기준 다른 거 말고 멜론 기준 다른 거 말고 원재의 AF 앨범에 타이틀로 쓰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트랙인데 둘 다 그때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고 따뜻함을 전달하기에 우리 자체가 좀 그거를 사람들한테 위로해 주고 따뜻함을 전달해 주기에 우리 자체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억지로 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약간 억지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약간 우리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뭔가 이런 따뜻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됐죠 또 뭐 아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되게 막 막 민감한 질문들이어도 상관없고 개그 욕심은 많죠 굉장히 아 네 회사로 보내주세요 회사로 보내주시면 아마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마 거의 회사에 좀 바로 전달이 안되더라도 늦게 전달되더라도 늦게 전달되더라도 꼭 전달은 되니까 꼭 보내주세요 아 그렇고 모르겠어요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자 지금 한번 재보시면 아 아 마포머쨍이 노래는 이제 그분 그 그 알진님과 얘기를 이제 나눈 상태인데 지금 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실 왜냐면은 또 안 좋은 노래를 너무 장난식으로 내긴 싫고 근데 어 또 또 그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어떤 무대에 음악이 어울릴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근데 아무튼 생각 중입니다 쉽진 않죠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좋았습니다 음 오케이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마음껏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눈썹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눈썹이에요 그린 게 아니고 바로 당겨지죠 이렇게 잡으면 아 이거 눈썹 뭐 문신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눈썹 문신도 해본 적도 없고 얼굴에 뭐 하나도 해본 적 없습니다 했으면 지금 이 상태면 안 되죠 네 네 뒤에 아 벽이 갈라진 게 아니고 화분은 아니고 이 몽련? 그거 가지예요 가지를 하나만 꽂아놓은 거예요 코어 몇 센치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뭐 재보세요 일단 프로듀서를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음악이 하고 싶어서 하게 됐죠 그게 이후에 뭐 전부예요 네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이 아 아니구나 예능 프로그램은 뭐 제가 땡기면 그냥 나갑니다 저는 재밌으니까 머리 스타일 모르겠어요 지금 딱히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또 볼까 아니요 예상 못했죠 예상했으면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상을 하고 제가 음악을 했으면 이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또 볼까 아니요 싸우는 거 안 했어요 저 얼굴에 뭐 한 거 없습니다 했으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무튼 명반의 기준 명반의 기준은 그때 의도 의도라고 생각해요 약간 내가 뭐 이 사람한테 편안함을 전달하고 싶다 되게 편안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으면 아트워크부터 그 안에 모든 걸 표현하고 있는 게 그런 무드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약간 강렬한 걸 전달하고 싶으면 강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 의도와 일치를 해야 의도와 일치를 하는 앨범이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비 디아 유형 그거였는데 발명가형 뭐 발명가형이었어요 앨범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보이면 대답할게요 앨범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보이면 대답할게요 이 이 머글스 맨션 LP가 먼저 나올 것 같고 네 머글스 맨션 LP가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피플 LP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쪼크 뮤비 찍을 때 그냥 너무 추웠고 저는 일단 재미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게 약간 기분이 조금 오묘한 느낌이 많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약간 기쁘기도 하고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러기도 하고 네 세미 프리 저도 세미 프리 좋아요 근데 세미 프리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 좀 약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호불호가 좀 갈리는 트랙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인도 노래 들은 적 있어요 인도 힙합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들었었어요 본인 등판 한 3시간 찍은 것 같은데 맥랩 유튜브에서 피플 앨범 평가하는 거 뭐 평가하는 거는 자유니까 저는 약간 그 뭐지 극일이한테도 너 맘대로 평가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그런 평가도 약간 막 그런 건 있어 항상 약간 어 내가 이건 겪은 변화인데 원래 제가 한 3년? 4년 전만 해도 힙합 음악에 대한 편식이 되게 심했어요 약간 힙합 음악과 이런 좀 이렇게 되게 다크하고 묵직하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무드가 아니면 별로 선호하지 않았고 그런 음악이 더 멋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심했어요 특히 2집 때까지만 해도 근데 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약간 머물러 있는 뮤지션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무드와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이 무드 말고도 다른 무드들은 어떤 멋있는 게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뭔가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되게 K-POP 음악도 들어보고 좀 아이돌 음악도 들어보고 해외 유명한 팝들도 많이 들어보고 여러가지 음악들을 조금 막 억지로 찾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음악은 이래서 멋있는 거구나 이 음악은 이래서 멋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음 저는 약간 지금은 어떤 음악이든 다 잘 만든 음악이라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약간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장르와 더 많은 스타일의 음악을 조금 더 느끼고 아 이건 이래서 멋있는 거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장르가 다 좋아요 힙합 다음으로 좋아하는 장르 이런 건 없고 그냥 다 좋습니다 음 음 클래스원은 음악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약간 수업도 수업인데 약간 멘탈적인 요소도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아 러시아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 요즘 뭐 보고 있는 건 없어요 네 아 저도 제가 하는 그런 작품 앨범들 음악들 들을 때 그때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아 힌트를 좀 줄까 슬럼프를 거꾸면 여행 여행 다니죠 여행 당연히 다니죠 그 마지막 이 트랙이 노모파이어 라는 트랙이죠 근데 그 트랙이 왜 마지막에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갔을까 라고 추측 나는 사람들이 되게 추측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보너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응 커레버가 뭐지 불안늘레가 아니고 아 이제 3집에는 모어파이어 라는 트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어파이어라는 트랙은 조금 더 불타오르자 약간 불을 지펴봐라 불 좀 줘 약간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3집 앨범은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좀 더 다크해지고 더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노모파이어 라는 트랙은 이제 그런 뭔가 악은 사라졌고 어 불은 필요없어 이제 나한테는 평화가 왔어 라는 뜻의 보너스 트랙인데 그 앨범을 약간 대표하기도 하죠 네 네 음 음 여튼 뭐 그런 트랙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어 사실 이제 네 제가 원래 기획하고 있는 가장 저작권료 많이 들어왔던 거는 굿데이죠 굿데이 그게 좀 씁쓸해요 결국엔 방송에서 나온 음악이 저작권료가 제일 많구나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앨범이 총 기획된 트랙은 스물 한 트랙 이었어요 스물 한 트랙 스물 한 트랙 이었는데 음 음 사실 사실 노모 파이어 트랙이 약간 되게 엄청 스킬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 이렇게 막 소리도 많이 들어 있고 어 근데 스물 한 트랙 두 트랙의 기획이었는데 이 나는 이 앨범에서 좀 위로를 전달하고 싶고 되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고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뭔가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다 옆에서 아 그냥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앨범인데 뒤에 이제 노모 파이어 이후에 맞춰놓은 트랙들이 너무 다크 다크한 건 아니고 너무 강한 거예요 사운드가 너무 강해서 그 다섯 개의 트랙을 뺐어요 그 앨범의 의도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이제 다섯 개의 트랙을 약간 버릴 순 없으니 그 이제 다섯 개의 트랙이 이제 뒤에 붙은 그러니까 다섯 개의 트랙을 아마 따로 좀 앨범을 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섯 개의 트랙은 되게 노모 파이어처럼 좀 화려한 트랙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위로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좀 펑펑 울어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뒤에 아마 다섯 개의 트랙을 좀 아더피플이라는 가제로 만들고 있어요 마무리 완성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다섯 개의 트랙을 좀 빨리 완성하고 싶은 마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건 뭔가 내가 볼 때 머글스메이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트랙 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듣기에는 아마 오래 가기 전에는 완성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트랙 수가 많지 않고 좀 많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전에 원재랑 같이 하는 앨범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쉽습니다 원래 아 대충 들려줄까 너모파이어라는 트랙 은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너모파이어라는 트랙이 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 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 트랙이었죠 근데 원래 이 뒤에 바로 기획이 들어갔던 트랙이 이 트랙인데 이건 이제 아직 가이드로만 샘플 가이드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? 너모파이어라는 training 중 이제 뭐 이런 트랙들이었는데 사실 이 트랙들이 좀 피플이랑 어울리지 않아서 아무튼 뒤에는 이런 뭔가 조금 더 펑펑 울고 약간 이렇게 해소를 해야 위로가 되는 트랙들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원래는 아예 배제를 시켰다가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 또 뭐 있지? 아무튼 뭐 이래요. 이런 이정도 팀 명은 정했는데 아직 이 앨범을 조금 더 완성시키고 낼까 해요. 얘기할까 해요. 지금은 인스트루멘탈은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모든 인스트루멘탈을 합쳐서 한 번에 그냥 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튼 그렇고 808 탑 멜로디 808 탑인데 808 탑이랑 어울리는 거는 음역대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알맹이가 있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. 반지, 오케이. 반지도 빨리 완성해서. 인스트루멘탈도 생각하곤 있어요. 아무튼 그렇고. 돈 먹나? 사클 있긴 한데 거의 그냥 휴지통처럼 쓰고 있어요. 그냥 만든 거 그냥 올리는. 데뷔일은 아마 원자랑 하는 다음 앨범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RP는 아마 진짜 곧 나올 거예요. 쇼미더머니 777 첫 방송이 8월 31일인데 촬영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? 저도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는데? 너무 옛날이라. 옛날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돼서. 음악 말고 요즘에 그냥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아 이거 이런 거 좀 재밌네. 앨범 발매 후 기분은 솔직히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하고. 근데 좀 이 행복함을 억지로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나더라고.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앨범은 사람들 나한테는 그게 필요했어요. 좀 뭔가. 오케이 이 얘기를 해보죠. 머글스 맨션 앨범을 냈을 때 앨범을 내고 나서 솔직히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머글스 맨션 앨범을 내고 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. 솔직히. 그 앨범을 내고 나서 기본. 그러니까 물론 앨범이 나왔다는 그건. 악에서 평화로 가는 건 많이 웃으면 됩니다. 생각의 전원. 앨범 발매. 머글스 맨션 앨범 발매. 앨범 발매 무턴. 내고 나서 별로 안 행복했어요. 어 그 이유는. 아 물론 그 앨범이 되게 좋고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하지만. 아 이거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물론 좋은 앨범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앨범이 아 이 얘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구영 그 앨범 이번에 파운더 앨범에서 나온 주제였는데 약간 BEP였죠 아마 약간 내가 만든 앨범보다 뭔가 앨범의 퀄리티보다 수요가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게 되게 오만일 수도 있고 되게 거만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앨범의 퀄리티와 그 앨범의 흥행도는 크게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그래서 그 머글스 미션이라는 앨범을 내고 나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허무함이 컸어요 물론 앨범도 잘 됐고 앨범도 많이 판매가 됐지만 이게 내가 몸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앨범은 뭔가 그런 게 필요했죠 사람들의 일단 제목이 피플이고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앨범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이 앨범은 내가 지금까지 냈던 앨범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사람이 들어야만 이 앨범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앨범이었어요 왜냐면 제목이 일단 피플이고 그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앨범은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줬고 그리고 기록과 수치에서도 기록과 수치를 뭐 중요시 여긴 타입은 아니었지만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엔 그래서 기록과 그런 수치에서도 확실히 전에 앨범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솔직하게 얘기하면 앨범을 발매한 지 한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일주일 만에 머글스 맨션이 3,4년간 쌓았던 기록을 다 다 한방에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수치적인 기록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피플 앨범은 처음으로 아 사람 그러니까 나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과 이 매니아 팬들 말고도 처음으로 대중들이 내 음악에 반응을 해준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런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솔직히 머글스 맨션이 3년간 싸우면서 했던 기록보다 그걸 일주일 만에 다 갈아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피플 앨범을 내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죠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씁쓸한 측면을 조금 돌파할 수 있는 앨범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머글스 맨션이라는 앨범은 너무 좋은 앨범이지만 저조차도 그 앨범을 들을 때 아 쇼 미 전과 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쇼 미 더 머니에 나왔던 모든 아티스트들이 차트에 들었어야 했고 뭐 기록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머글스 맨션은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도 그 앨범을 들으려면 되게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그냥 쉽게 음악 들을까 음악 듣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오케이 오늘은 이 앨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딱 각 잡고 들어야 되는 앨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번 앨범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고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 속에 되게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앨범이어야만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많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약간 좀 내고나서도 너무 행복한? 근데 뭐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뭔가 그런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약간 기획과 의도가 있는 거니까 아 포머 쟁의에서 입고 나온 바지는 아 애프터 홈워크라고 애프터 홈워크라는 프랑스 브랜드의 바지예요 저는 아직도 맥믈러를 되게 즐겨뒀습니다 항상 좀 뭔가 되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같아서 지금 프로필 로고 바뀐 거?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꿨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좀 바꾸고 싶은데? 이런 느낌 손민수 하고 싶은데가 뭐지?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손민수? 저도 꽃 마음에 듭니다 꽃 약간 제가 만든 트랙 중에 굉장히 애착이 가고 좋아하는 트랙이에요 베스트에이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 트랙 어? 왜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손민수지? 손민수? 이유를 모르겠네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 웹툰의 인물이구나 꽃 코드는 어떻게 썼다기보다 그냥 아 이 코드 다음엔 이 코드가 오면 편안하겠지? 이 다음엔 이게 편안하겠지?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 오케이 손민수 오케이 접수 또 뭐가 있을까? 후드라는 곡에서 아 그렇죠 아니 로우파이하게 믹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소스 자체가 되게 로우파이한 소스를 사용한 거예요 해외 아티스트랑 작업할 생각 해외 아티스트랑 제가 이 앨범 먹을 아 그 피플을 내기 전에 이미 앨범을 두 개나 냈거든요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한 그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있죠 언제든지 음 응 응 응 응 또 뭐가 있을까요 앨범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팔개월 걸린 것 같은데 제대로 딱 시작하자 하고나선 곡 제목, 앨범 제목 달 때 물론 그거 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정해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MD 발매는 곧 발매합니다 곧 저도 롤링 좋아요 그 곡 들으면 너무 편안한 느낌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저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습니다 평화로워지는 법은 나는 구찌메이가 평화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조금 더 약간 피플 앨범 들으면 나는 평화로워지던데 귀는 고3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테이프 앨범? 테이프 앨범 아직 뭐 기획된 건 없어요 LP가 기획돼 있어서 저는 이거 꽤 많이 기른 거라 일부러 좀 길러봤어요 너무 오랜만에 맨날 머리 밀고 막 옆머리 다 빡빡 밀고 다녀서 스토리 정하고 곡만 이것도 달라요 그냥 만들다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기획돼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싱글 앨범 내면 사람들이 들어줄까요? 아 이게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음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되게 답변하면 사람들이 뭐 듣기 쉽진 않죠 솔직히 처음부터 근데 약간 사람들이 들어주길 나중엔 많이 듣겠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음악을 계속해서 발매하면 어떨지 압니다 언제랑 앨범은 뭐 나오겠죠 꽃 저도 꽃은 되게 아직도 뭔가 위로되고 좀 감동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파 화면이 뭘까? 마파가 뭐죠? 파마? 아 막빌이 오죠 오니까 만들죠 오 오는 편인 것 같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오케이 요즘은 약간 형 사랑해요 이런 게 좀 기분이 좋더라 뭔가 보면 쫄깃쫄깃 음악 처음 시작한 계기 그냥 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은 그거 봤어요 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 안 봤습니다 MD는 진짜 곧 진짜 곧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꽃 저는 일본인이에요 꽃 너무 좋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쵸 그쵸 저도 춤 이런 곡을 작업하면서 넋서리랑 작업하면서 되게 뭔가 소름 돋았던 느낌이 있어요 음 음 노래를 만들 때 특정 아티스트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좀 이 친구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음 음 아무튼 사랑한다 사랑한다 브론코 저도 좋아요 브론코 당연히 앨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좋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 악플 보면 뭐 어떤 기분이 든다기보다 뭐 기분이 좋지 않죠 그냥 솔직하게 뭐 그거에 이제 얽매여서 그 악플이 계속 생각난다거나 하진 않는데 기분이 좋진 않죠 왜냐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악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기 위해서 쉽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엄청난 계획하에 나를 욕한 게 아니고 그냥 아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딱 딱 욕한 거지만 저는 그 사람이라면 그런 걸 보고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러시아어를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하나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만들어보지 않았던 장르의 곡은 항상 만들고 싶죠 약간 저는 이번 앨범에서도 만들지 않았던 장르의 곡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만들지 않았던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네 그러고 싶습니다 반지 밤에는 몇 개 준비되어 있나요? 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? 연두색 후드? 어디서 입은 걸까요 제가? 저도 제가 어디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 몰라서 일본어 몇 개 알아요? 뭐 고니취와 공부왕아 이런 거 누구나 아는 정도만 알아요 아 레츠인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레츠인은 제가 어떻게 보면 꽃을 제외하고 꽃을 제외하고 이번 앨범에서 제일 내고 싶었던 무드의 곡이었어요 네 고잉배드 음 뭐 네 좋아요 근데 막 뭐 엄청 내 취향은 아닌데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내가 스타일이 내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잘 안 끌리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나 그런 소재들이 듣기엔 재밌는데 뭔가 듣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손이 가는 게 그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위켄드 앨범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직도 너무 계속 듣고 있고 부담스러우면 약간 좀 이렇게 핸드폰을 멀리 두시면 비트?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? 뭐 저한테 그런 개념이 없는데 저 나의 완전한 선생님이다 이런 개념 피아노 같은 그러니까 코드웍적인 부분은 이치원 형한테 좀 많이 배웠고 음 음 또 콜라 마이 네임 콜라 마이 네임 좋죠 아 근우 형 맞다 근우 형한테 처음에 그 큐베이스를 키는 걸 배웠어요 큐베 키는 거라고 하면 좀 그렇고 큐베이스의 사용법 이라 그래야 되나 한 반년 정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내가 한번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